5시 36분입니다. 11월 28일 아침을 먹고 국물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요 국물누들 국수 먹으려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체크아웃인데 수요일날 호치민으로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한 8시간 정도 버스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8시간 정도 버스 그 정도 그 정도는 갑니다 왜 3시 4시에 나오지 않고 왜 늦게 나오냐 첫 번째 개가 무서워요 이 동네 개들이 저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제 잇몸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낯설게 생기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씨 마스크 쓴다 써 근데 마스크 쓰면 마이크 입력이 잘 안 되는데 아 제가 어제 시장 한번 가서 뭐 이것저것 사고 그 일정이 다 했어요 약 먹고 약을 되게 센 걸 준 거 같아 근데 약을 먹었더니만 편집도 못 하겠어요 해롱해롱 목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간 넘게 숙소에서만 약 먹고 있었어요 이거 코로나 아니야? 목감기랑 코감기가 들어왔거든요 코로나 증세가 원래 이런 건가 살이 좀 퍼동퍼동하게 짭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쉬다 보니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저 지금 부은지 아직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진짜 근데? 지금은 안돼? 아 지금은 안된대요 이따 올게요 지금 안된대 이따 와야지 번역기를 먼저 입력해놨습니다 아 암 암 암 암 8시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할게요 잠만이 다 한정 생각해 주세요 어 아 여러분도 뭐하는댄이로 오고, Denton에 오고. 너Y가 주변에 오고, 너의 비투은 비툼을 원해서 방금을 시켜주는건, 비툼, 비툼 비툼? 비툼? 이게 비툼? 비툼, 호텔에 있는 비툼, 비툼 300원이라고도 300원이였다 오전 오전 아이아이 모닝 세븐 없잖아 와.. 말도 진짜 못하거든요 아 지금 일곱이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너가 미드나잇? 응 너가 미드나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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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이게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매시간 버스가 있거든 1시간마다.. 1시간마다 버스가 있대요 그러면 아침 일곱시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오후 일곱시를 주더라고 내가 오전 아침 일곱시라고 떴거든 어? 그럼 이걸로 다 된거야? 오케이 응 이렇게.. 이렇게.. 뒷장걸.. 우리 같으면 보통 이걸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로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면 나는 일곱시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호출이네 일곱시에 도착하게끔 미드나잇에 끊어주겠대 그리고 미드나잇 안 된다 난 이제 이곳이 가겠다 저녁으로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 또 친절은 해 인상 안 쓰고 웃어 내가 좀 흥분했지 터미널 갔다 온 사이에 문 열었다 국수집 손님들 시청하십니다 오늘은 노란색 국수면 먹어볼게요 오케이 끝장우 올라가라 저거 그냥 국수 먹으려고 어디? 거기서 먹을래 오 야채 오 고깃국물이야 마침부터 고깃국물을 사라고 오 고깃국물 와 이거 등뼈도 등뼈 식당 괜찮네 돼지고기 비계다 달락에 와서 명소 왜 안가냐 폭포 왜 안보냐 아프다고 폭포 폭포 절 이런거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더 있겠네 내가 나이가 더 있겠네 나이가 더 있겠네 나이가 더 있겠네 이제 폭포는 다 먹었습니다 닭집 전문집 왔습니다 왔던데 지금 시간이 TV로 황금 시간대죠 근데 이 공영방송에서 하는 트러블이 역시 어김없이 한국 드라마에요 시청식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프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국뽕을 실감으로 자 지금 축구 시작합니다 이거 방송 업로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축구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장님 아버지 해보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축구 2대용 강하나 강하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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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인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я сead. е. я могу смотреть вместе? 아? 예. He do? 예, 예, sure, sure. come in. ок, ок. 무슨 샌이에요? 나는 공사, 한국사, 한국사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 말 짱혀. 이걸 주네. 미친 하라고 해. netraday in Korea 응. něy. 중국의 기증을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사업을 원하는 한국인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있으며 성장입니다. 중국의 인도는 한국인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인이나 한국인으로 보냅니다. 중국이 한국인입니다. we hate chinese very muc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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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so many problems long story about and why we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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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easy to understand what's up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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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i but i got to 그래 라고 생각하는거요 너무 아름다울거에요 와 altre 좋은,ige 그리고,시가,많아.. 이렇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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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녕 하이 반갑습니다 정말 또 안녕 프라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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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하하하 하하하 예 하하하 아 아 아 야 이 또 감시 대주시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아 수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합니다. 하지만 오! 아주 잘 만났습니다. 제가 고통을 위해서 합니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예요? 나 마구 네 예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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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다 이거 봐 트위라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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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셜럿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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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아 하오 하오 하하 23? 33? 그것은 30? 30? amaz 16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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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때는 그냥 따로 필요 없어요 여권 보여줘야 돼 여권 보여줘야 돼 30분? 30분? OK? NO! NO! NEVER! NEVER! 35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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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미치겠네 2분? 내가 여권 보여준다 진짜 내가 여권 보여준다 진짜 여권 보여준다 마이 테스트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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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면 무리 8분? 7분? 2분이 매일 일정에 8분? 2분? 4분? 2분? 8분. 178분 제가 여권이ut기 때문에 1976 내가 여권을 보낼 때 10분? 6분? 10분? 아니야. 10분? 11분? anyone! no! I don't care I can care we are friend 엔진? YOU! YOU! frie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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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 function USED? 네 28 다시 나세 NO 서비스 쇼핑 상대로 저런 거 몰래 서비스 쇼핑 양도게 나이 러쉬 50원 5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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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술주면 원샷을 주면 진짜 좋아해 세상아! 와라! 원샷이 여기는 지금 매운다 쥐이 우맛 멋 쥐이 우맛 쥐이 우맛 쥐이 우맛 쥐이 우맛 쥐 Anyone는hhhh 한 벤이 하하하하하 하하하 한국 football 네 아우 응 예 한 명 же 한국어로 가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가고 싶어요 한국어로 가고 싶어요 한국어로 가고 싶지요 가전자 아 한국어 엄청 좋아 한국어 바파이! 너 죽어. 내가 죽어. 뭐야 이거. 너 줄였어. 뭐해? 뭐야? 뭐가 나왔어. 너 엄청 큰 걸 깠는데. 일단 소세지 향이 강해. 오케이. 어떻게 그래. 찍었어. 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소세지인데요.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